자 시작! 시작합니다. 배트맨, 아카, 머리젯 이어서 가야죠. 저번 시간에 한 걸로는 재밌었어요. 재밌게 했는데 너무 저번 시간에 1부에서 개고톡 봤다가 켜가지고 너무 수면... 수면 방송하느라고 개판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즐겨보죠. 저번 시간에 여기서 크리스마스 모자 쓰면서 괴롭히다가 끝났던 것 같은데 어디야? 아닌데? 이치가 뭔가 이상한데? 뭐야? 팝! 팝! 태연감이 뭔가 좋은데? 재미가 없어. 뭐지? 아잇! 촤악! 나 이 방망이 때리자고 아 저기 주먹에 대한 신념이 깊은 것 보소? 호프가 따로 없죠? 아따! 아으! 야구방망이 같다가 막 아프면 어떻게 이게 비싼 옷을 이렇게 싸입고 방망이 때리는 거 졸라 웃기네 아우씨 아야! 아 나 이거 적응이 안 돼. 잠깐만 잠깐만. 시점이 계속 이동되니까 내 마우스로 박을 수가 있구나. 야 이렇게 보자고? 이게 멋있잖아요? 멋있죠? 아 아무리 딱 하고 있는데 이리 와 따다다다다다다 따아! 박치기로 마무리라고? 참 뭘 때리네? 말 그대로 이건 뭐하는 건데? 이건 뭐 어떻게 열어봐 뭐냐니? 그냥 부수고 열어 여태까지 언제는 또 예쁘게 열었다고 그래 부서 그냥 쟤 도포해서 뭐야 가자 어디 가는 거지? 아 이 건물 아냐? 아 여기 떠있네 이거네 이게 아니라고? 내려가 보자 언제 또 이렇게 왔느냐 여기를? 얘 낙사 없었었죠? 뭐 위에 맞는 거 같은데? 아 뭐하니? 계속 소리가 떠요 먹을 거 없나? 어 저거잖아 이거 뭐 어쩌라고 아 저건데 뭐 아아 베타랑이라는 게 생겼네 베타랑이 원래 있다고 말고 원격 조정이 생겼네요 이전에는 그냥 수리검이었는데 키를 누르고 쭉 던지면은 어쩌라고 아 저어기로 가라고? 말을 해야지 알지 아아 살짝 어렵구만 아 내가 조정하는 거구나 아 내가 조정하는 거구나 아 원격 아 자동으로 갈 줄 알았어 그래도 원격으로 감속이 이거고 아 가속이네 이거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감속하고 유턴이 이렇게 하고 아 잠깐만 유턴을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들어가라고 잠깐만 아 정신없어 정신없어 아 이게 붉은 점이 이거구나 붉은 점이 왜 떠있나 했네 붉은 점인 거 알겠는데 근데 불해줬으면 좋겠거든 자동라벨 아 자동라벨이 하면 저렇게 된다고? 절로 가는 거지 아자자자자 저게 어떻게 하는 건데 탐정 모드로 하고 던진 다음에 아 아니 아니 왜 올라가냐고 아래로 던져 그냥 중간 중간 아 내가 바 아 마우스 반대 방향이네 아 어찌 이상하더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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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렇게 나왔어야지 말이야 뭐 이상하더라고 혼란 걸리면은 키보드랑 마우스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네요 무슨 설명도 없어 그냥 열어 푸시면 안 되냐 그냥? 여태까지 한대 생각하면 그냥 푸셔도 될 것 같은데? 해킹해야 되고 이제 어떻게 하자 뭐 어떻게 어쩔 거야 아 맞아 맞아 그 해킹 툴이 있었지? 뭐가 해킹 툴이었죠? 0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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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였지 자 해돋기를 사용하면은 그리고 이제 돌려주면은 가주세요 여기 여기서 나가주세요 아 저거 토네이더보다 재미없다 아직까지는 전투가 약간 재미가 없어 고탐의 의겸 기도가 근데 저는 당신이 아니라 제 방향은 더... 더욱더...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은 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욱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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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 당신의 답변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새진 크리도 처음 했을듯으로 조작감이 약간... 흠... 어려워 어렵네 게임이 어려워 이리로 가라고? 된 거야? 방송 해독 아 이렇게 해독하라고? 잠깐 소리 좀 줄일게요 너무 시끄럽네요 70까지 줄였고요 100에서 아 이거 유튜브 영상 확인하느라고 키워라는데 왜 까먹었어 막히면 안 돼 알프렛도 저번에 찍어주면서 말하면 안 되냐 일단 한 군데가 활성화됐죠 저쪽이라 이거지? 쟤가 못 올라가냐? 가자고 저쪽에 저걸 타고 야 떠버리까지 간다 글라이 글라이 좋아 이리 와 어딨어 어디 이렇게 다 튀어나오냐 마무리 마무리 팔콤보는 마무리지 그냥 아 아 아 이거 쓰면은 누워있는 것도 다시 다시 오는구나 컴보 콤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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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차기 발차기 짱인데 태용감? 발차기를 하자 발차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상황에 따라 나가는 건가? 약간 멍멍하죠? 아 내 목소리가 아 아 방압폭탄? 방압폭탄은 뭐야 나 그래서 가지가 없어 갈 거야 노숙자들 패는 거 아니야 이거? 아 범죄자 같지 않은데? 추워서 지금 보인 노숙자들 같은데? 아 아 야 뭐야 뭐 기술 같은 거 없어? 원거리 무기 같은 거 없어? 양 양아치야 그냥 싸움 잘하는 양아치야 방망이면서 때리고 말이야 흠 다리 아니야 테이크다운? 아이씨 테이크다운이 뭔데? 아 마지막 탈을 발차기로 쓸 수 있는 거구나 콤보가 쌓인 녀석은 언제 내가 어떻게 하라 방망이만 말 시점에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저렇게 세게 때리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 같은데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 같은데 와 이거 멋있다 어디 가냐 아 절로 가라는 거야? 아아아아 안녕 배트 글라이더 맞.. 맞아볼래? 아자아자아자 글라이더 어디서 오더라? 아 글라이더 하란다 그 그 그 뭐지 이거 뭐라 그러지? 베테랑 베테랑 어 1번이었나? 아 1번이었구나 받아라 채로 사망 아 ㅈㄹ ㅈㄹ 너희 맨손이지만 나는 베테랑이다 비얼 아냐 이렇게 꼼팩트 못하죠? 도망갈라 그러죠? 막 달려올 생각도 못하잖아 잘 버틴네 의외로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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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아웃 돼 아닌가? 아닌가? 아닌가 보네 아 막타는 쳐줘야되는구나 이렇게 막타는 쳐줘야되는구나 이렇게 막타 너무 좋아 그렇지 재밌다 생각감 전투가 약간 재미없다는거 살짝 치솟아야겠는데 재밌진 않은데? 재미없진 않네 애매해 아 이거 하는 거구나? 왜 있나 했네 니놈 거 다룰 줄 아냐? 때리 싸우는 거 보니까 못 다룰 거 같아서 아아아 스페이스바가 상호작용이지 버튼 한 번에 해킹으로 뭐야 아 이렇게 가라고? 스토리 게임이라든지 굉장히 캐릭터들이 말이 많네요 이렇게 훔쳐 듣는 건데 말이 많아야지 못 올라가서 지금 누가 다닌 거냐? 잡으면 경험치 주니까 잡겠습니다 좋아 좋아 콤보 테이크 다운이 뭐야? 아까 그 발차기야? 콤보를 좀 쌓아놓은 다음에 쓸 수 있나 보구나 아야야야야 아야야야 아 테이크 다운을 쓸 만큼 버티는 애가 없는데? 여러 명을 동시에 제압해야 되나? 이거 뭐야? 먹는 거 맞죠 이거? 어떻게 먹는 거야 근데? 딱 봐도 먹는 건데? 1인칭 같은 거 안 되냐? 1인칭 같은 거 안 되냐? 아 뭐 어떻게 먹으라고? 안 터지잖아 안 돼 안 돼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 아 이거? 아 일로 가서 먹는 거야? 왜 이렇게 다 있네 이걸 뭐 어쩌라고 연기 나는 걸 해결하려는 거 아니야? 귀찮은 게 있단 말이지 베테랑으로 부셔버려 위에 때려서 닫아버려 안 돼 베테랑 무한이죠 얘 심심하면 베테랑 깎았나 보다 취미로 아 거의 무한으로 나오잖아? 던져도 취미로 깎아버리면 되니까 이걸 없애야 되나? 아따 아 왜 이렇게 무능해 끌고 와 이거 내가 베테랑 클로 발사해서 끌고 와 졸라 쓸모없네 여기 앰프 뜨는데 이거 뭐냐? 흠 아 야 잠깐만 뭐야 왜 이래 왜 여기서 갇혀있어 아 저거 얘기한 거였어?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하는지 뭐 알려줘야지 게임이 뭐가 이러냐 들어갈수록 못 들어가잖아 혹시 능력으로 들어가는 건가? 아 슬라이딩으로 가볼까? 스페이스바 누른 상태로 쿼드로 누르면 되다 그랬지 아 안 돼 야 너가 막아줄래 저거 어떡하라고 저거 야 이거 그냥 여기 툭 쳐가지고 내리면 되잖아 멍청한 박지야 발로 차가지고 그냥 받아보면 되는 거 아니야? 일단 발라볼래? 멍청한... 아아아아아아아 설마? 이게 된다고? 아 이걸로 이렇게 해서 가는 건가? 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아 아아 적응이 안 돼 아 맞아맞아 이거지 아아아아 잘 좀 해봐 아아 조금 먼저 꺾었어야 되는데 저기다가 배트 엄청 버릴 것 같은데?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다 하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? 이거 그냥 해봐 이거 아니야 이렇게 어렵다고? 이렇게 어렵다고? 아니 닿아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? 닿았잖아 닿았는데 뭐 한 적이 없죠? 내려가서 저거 먹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야 돼? 문 열어봐 이거 문 안 열리고 문 안 열리고 밑에서 해결해 오는 것 같진 않죠 봅시다 이것도 아니고 혹시 햄버거 해속하는 건가요 여기서? 아따아따 아아 몰라 멍청하네 아니야 저거 어떡해 연막에 연막에 연막으로 이거 어떡하냐고 어 무 부서있는 데서 증기가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쩌라고 난 뒤에 내 잘못이야? 내가 부서서? 내가 부순 건가 설마? 아니야, 나 주먹실로 싸웠어 아, 뭐하니? 뭐하냐, 뭐하냐, 뭐하냐 증기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야, 히치라도 옮겨서 저... 진기 막아버려, 턱에 넣어버려 방망이로... 진기간 때려 부수던가 아무 생각에도 변직이 안 나오는데? 한번 쳐볼까, 인터넷에? 배트맨 아칸 오리진... 최악의 적이 증기단이 증기 증기 접착포... 접착...폭탄 급속 냉동기를 개선하는 장비로 스킨면 바꾼... 없으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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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